원래 본인이 투구하던 대로 그러면 투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타격 탔습니다. 높게 솟구티를 타고. 오익 뒤로, 오익 뒤로. 우와. 봤어. 봤다. 오익 스티로, 오익 스티로 담장 넘어갑니다. 푸르름몬막퉁길. 기계위를 만든 강릉영동제였죠. 정말 묶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릉영동제가 이렇게 잘하는 팀이었군요. 스코어 4대0까지 달아납니다. 됐다. 이렇게 에이스가 라운드에서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갔다 오익 아, 정말 묶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 볼레디즈의 완벽한 작전으로 선취적. 그리고 번트와 몰터즈의 실체, 그 이후 나온 박준기 선수의 투룸폭까지 점수는 4대0이 됐습니다. 대현아, 멘탈 잡아, 멘탈 잡아, 어? 아니, 초반이야, 초반이야. 초반이야, 초반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2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대현이 하나씩, 대현이 그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분 돼, 4분 돼, 4분 돼. 가자, 가자. 그리고 아직 이대현은 이번 이닝에 아웃 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생각은 진짜 못했거든요. 우리 이게 오늘 경기가 지면 안 되는 경기예요. 우리는 없습니다, 경기가. 그럼요. 그리고 이제 9번 타자 정예건 선수로 갑니다. 10점 내버려, 10점. 5회, 5회. 빨리,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자. 2대1도 힘을 내야 됩니다. 바깥쪽 스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현이 파이팅, 대현이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파이팅, 나이스 파이팅. 좋아, 좋아, 좋아. 굉장히 좀 힘듦이 보입니다. 하지만 마운지에 있는 동안은 이 씩씩하게 야수들과 함께하는 그런 야구를 지금 해 줘야 돼요. 딱 걸 타고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3루수 유태용 잡고 1루, 1루 했어요. 아웃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초반이야, 초반. 다섯 타자만은 드디어 첫 번째 아웃카운트가 기록됩니다.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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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원아, 원아, 원아. 그리고 이제 1번 타자, 전다민 선수입니다. 다 실점을 하고 나서 이제 땅볼이 나오잖아요. 힘이 빠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공의 무거 버튼들이 좋아지니까 이게 투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곧 타자. 곧 타자. также 1루수 있잖아요. 그냥 당겼어요. 1루수 쪽으로 따라붙었습니다. 1루수. 1루수. 2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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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투어. 와, 알지. 진짜 늦다. 조화, 조화, 조화.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 남았습니다. 타석이는 2번 타자 양도근 선수입니다. 남은 아웃카운트 하나인데 과연 어떤 결과로 이닝을 마무리 지을지요. 번트를 댔어요. 잡아라. 기다리, 기다리다. 달립니다. 잡고 일로면 트고스. 잡고 일로면 트고스. 이렇게 수리요. 무너졌던 에이스의 이번이 격차가 넉정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시작. 시작. 시작하자, 시작해. 시작. 시작.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고 팀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쉽게 내줘버렸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몰렸지? 네. 그렇게 넘어가네. 나가자, 나가자. 출루 해야 돼, 출루. 그래, 태용이 출루.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게 학생들과 함께. 출루 해야 돼, 출루 해야 돼. 끝. 끝.